저도 저 부분은 진짜 어렵거든요. 아아 사이즈 염. 아아 사이즈 염. 아아 사이즈 염 질문이 있네요. 보니까. 자구 공부법은 진짜 철저히 기본 소유자에요. 기본 소유자에요. 진짜 확실히. 무조건 그림을 많이 봐야 되고요. 그림을 많이 봐야 되고. 그림이랑 제가 자구를 책을 진짜 회독을 다섯 번 정도 했는데 봐도 헷갈리더라고요. 꾸준히 보면서 이게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동력계통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뭔가 시스템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과정 이런 것들. 그런 것들을 위주로 자주 보는 게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이번에 FR 차량이라고 동력계통 전달 순서가 나왔는데 이번에 실제로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. 제가 정리했던 거에 나와서 바로 체크를 하고 넘어갔었는데 저도 그 과목을 제일 어려워했어요. 사회보다도 어려웠어요 솔직히. 자동차 구조 원리가.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진짜 그림이랑 기본서 철저히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. 시중에 문제는 많이 나왔네요 문제집은? 문제집은 일단 와우 에디어에서 나와 있는 자동차 구조 원리 이현승 교수님 거를 제일 많이 봤고 그 다음에 정비기능사 책을 봤어요. 정비기능사 시험. 네 정비기능사 7년치 거 기출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정비랑 뒤에 무슨 산업안전 관련된 거 다 빼고 빼고? 앞에. 진짜 수험에 나올 만한 내용으로. 진짜 우리 운전지과 관련된 내용이 항상 겹쳐요. 아. 한 40문제 정도가 겹치거든요. 그러니까 공식이랑 뭐 여러가지 센서 관련한 거. 그런 것들 정비도 빼야 되고. 네.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하면서 보고 이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점점 대비가 되더라구요. 또 이제 많이 하다보면 이제 감도 좀 생기고 그죠? 네. 그렇군요. 이렇게 돼서, 이렇게 되는 거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